헝가리 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선체 안에 남아있거나 멀리 떠내려가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급한 심해 잠수차들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섭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선체 내부입니다. 배가 7초 만에 침몰하면서 안에 있던 탑승객 대부분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엔 어둠으로 수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날이 밝자 잠수부들이 본격 투입됐지만 빠른 유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장의 한 구조대원은 유속이 시속 10에서 11km 정도로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도 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해군 심해 잠수사 작전대원을 급파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유부강의 수심은 5에서 6m, 선체가 침몰된 지점은 3m에 불과하지만 유속이 빠르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심해 잠수는 60에서 90m 수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잠수사들이 한 팀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빠른 유속과 강한 조류에 떠내려갈 위험이 적습니다. 저런 경우는 정해진 작업장이지 않습니까? 심해 잠수 장비는 스쿠바보다는 안전성이 보장되고 정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조류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정부는 우리 잠수사들이 본격 투입된 뒤부터는 수색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실종자는 빠른 유속에 이미 멀리까지 떠내려갔을 수 있어 단유부강 유역 주변국들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단유부강 하류에 있는 루마니아 댐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 가능성이 큰 지역을 위주로 수색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지선입니다.